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시행하는 지난해 국민여행 만족도실태조사에서 경상북도가 가구여행 분야에서 제주도와 부산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2,600가구, 6,400여 명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교통숙박시설, 식당과 음식 등 13개 세부 분야의 설문조사로 이뤄졌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